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시궁창의 황제 화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했네 했어 사연인데요 그걸 떠나서 사연의 주인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인데요 일단 봅시다 제목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 초반 그리고 결혼 8년차에 접어든 평범한 남편이자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에 저희 마누라가요 저한테 잘못 보낸 카톡으로 인해 큰 싸움이 있었고 이후 며칠 동안 서로 아무런 말도 없이 계속 냉전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먼저 풀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절대 풀린게 아닙니다 절대 안풀려요 풀릴 수가 없어 특히 그때 당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들 전혀 이해도 안되고 지금도 그래요 계속 그게 떠오르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써보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께 진지한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쓸테니까 보시고 뭐라도 좋으니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그래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아이들 유치원 하원할 시간이라서 픽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주고받은 카톡 첨부합니다 원래는 사진인데 제가 글로 따온거구요 이때 시간이 오후 1시 44분입니다 뭐뭐뭐뭐뭐뭐뭐뭐뭐다 13일까지니 예 알겠습니다 와 자기야 밖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 비 엄청 많이 온대 그래 많이 오네 그러니까 운전 조심해 이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응 오늘 너무 잘 먹었고 진짜 좋았어 이러고 약 3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쓰니 본인도 이때 이걸 본거에요 모르고 있다가 뭐? 아니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뜬금없이 헐! 아니 이게 뭐야? 나는 문장 완성하는 기능도 없는데 이거 왜 이러는거야? 아내는 평소 카톡을 할 때 하트를 거의 안씁니다 다만 말 끝에 크크크 이거를 자주 쓰는거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 아내 본인이 보낸 그 카톡이 맞는거 같은데요 본인은 이때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낸게 아니래요 자기가 한게 아니랍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냐? 누구한테 보낸거냐? 라고 물었더니 계속 그냥 본인도 모르겠다 이 소리만 했으며 PC 버전으로 다른 사람이 보낸거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그 역시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톡이 본인 폰에서 전송이 된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내 본인이 보낸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아니 그럼 이건 도대체 누가 보낸겁니까? 귀신이 보냈나? 어? 특히 아내 혼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내는 그런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일인지 이해가 안되요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만약 이게 실수였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다면 제가 보기 전에 바로 지웠을거라고 하는 아내의 말 뭐 설득력이 전혀 없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믿어야 하는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되니까 너무 답답한거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주고받은 톡 조금 더 첨부합니다 아니 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 이런식으로 무조건 모른다라고 잡아떼면 내가 풀리겠냐? 어? 아니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이게 자기가 뭐 화낼 상황이라는거 자체를 아예 생각 못했다고 그걸 알고 있었다면 나도 바로 지웠겠지 그런데 잘 모르니까 안 지우고 당신한테 물어본거잖아 나도 모른다고 이게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른다고 근데 이유야 어쨌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아니 그 카톡이 뭔지 그걸 우선 찾아봐 그래야 나도 오해를 풀든가 말든가 하지 안그래? 아니 그걸 어떻게 찾아 내가 지금 보니까 내거에서 전송된걸로 뜨는데 어디 어떤 경로로 입력된건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찾냐구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겁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저기요 형님 절대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것은 직감입니다 예 형님이 느낀 그게 맞아요 친구한테 보낼걸 잘못보냈다고 해도 되는데 말이야 굳이 이상한 변명하는걸 보니까 이건 뭐 이미 했습니다 형님 예 2번 이유야 어떻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아니 본인이 안보냈는데 미안해 잘못해서?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본인이 보낸건 맞는거 같은데요? 물론 남편이 쓴 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말이죠 3번 저기 동생! 내가 그냥 딱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자네 마누라 팬티 새거냐? 팬티를 새로 샀으면 100%요? 이거 살짝 확인해보고 진짜 그런게 있으면 조용히 티 안나게 증거나 차곡차곡 모아 알았나? 4번 님 아내분 혼미하게 유체이탈 점프 펼치는거 보니까 마음은 이미 딴 남자 찾으러 갔네요 내 댓글 찾으러 떠난게 아니라 벌써 나무도 심었는데 뭐... 2번 그렇지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상한 오해를 받는거면 이염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딴 그지같은 말투 절대 안나와요 이게 뭔데 말도 안되는 난리냐고 왜 지랄이야 이러지 저렇게 상대를 혼미하게 하는건 그러니까 이건 제발 저린거죠 도둑이 3번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냥 100%입니다 보통 뭔가 잘못했다가 걸렸을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는 사람들 있죠 저 장담하는데 이건 진짜 100%에요 걸린거야 내 전남친도 이상한짓 하다가 두번 걸린적 있었는데 뇌가 멈추지 않는 이상 이해조차 안되는 소리를 해요 아니 미친 그냥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걸까? 뭐? 지가 보낸게 아니라고? 어이가 없네 여하튼 적을 믿는 순간 쓴이는 똥망청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바람피우는것들 싹 다 뒤져버려라 히잇 5번 끌 끌 끌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1시 44분에 보냈는데 47분에? 응? 이게 뭐여? 하고 보낸거 보면은 그 사이에 뭐라고 변명할지 고민을 한거 같은데 말이죠 아우 미친 알되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 이러면서 말이죠 끌 끌 6번 미친 정신 백만년 나간 소리하고 앉았네 아니 자기가 안보낸 카톡이 어떻게 가냐고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고 있어 이거 100% 바람이에요 쓰니 7번 정말 불행히도 쎄한 느낌은 그냥 100%죠 일단 캐묻지 말고 조심스럽게 뒤에서 알아보세요 앞에서 그렇게 추궁을 해버리면 보다 철저히 또 더 깊게 숨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한번 그랬으니까 믿어주는 척 하면서 당분간은 저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속옷부터 카드 내역 블랙박스 등등 차분하게 조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8번 아니 그냥 아는 언니나 친구가 밥을 사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렇게 둘러대기라도 해야지 추하게 저게 뭔 소리야 역시 바람을 피우다 걸리니까 당황해가지고 내가 멈춰버린건 뇌가 멈췄나보네 대댓글 끌끌 아이고 추해 친구한테 잘못 보냈다고 유치한 굴어도 못칠 정도로 걔 당황했구만 그렇구만 모르긴 해도 지도 깜놀했을 거고 오줌을 찔끔 쌌을 겁니다 2번 맞아요 그냥 잘못 보낸 거죠 바람도 멍청하면 못 피는 거야 저딴 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다니 지나가던 걔가 웃겠다 3번 남친한테 보낼 걸 남편한테 잘못 보낸 거죠 8번 그 날짜 애들 하원 시간 아내가 나간다고 한 시간대 엘리베이터 CCTV 확인하세요 택배 핑계 대면 됩니다 또는 아내가 쓰는 카드 내역 등등등 다 확인해요 그러다보면 뭔가 걸리는 게 반드시 하나는 있을 테니까 물론 이런 건 티 안나게 완전 은밀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9번 그걸 지우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죠 44분에 보냈는데 다음 톡 시간을 보니까 47분이네? 그럼 47분에 톡 잘못 보낸 걸 본인도 알았다 이건데 이 정도면 삭제 기능이 안 먹혀요 즉 바람 100%입니다 대댓글 그렇죠 디지털 흔적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 연남한테 보낼 걸 잘못 보낸 거지 남편한테 더군다나 이 아줌마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벌써 했네 했어 점심에 맛난 거 먹고 한바탕 끝나고 보낸 거요 평소 안 쓰는 하트까지 있으니까 뭐 빼박이지 특히 요즘은 낮에 불륜하는 것들 개 많다고 해요 덜덜덜덜 10번 이보시오 형제 바람을 폈다고 의심가는 상황에서도 답답한 마음에 먼저 풀었다는 걸 보니까 평소 아내를 무지 사랑하는가 보 근데 나는 말이지 쓴이 본인의 정신건강을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쭉 읽어보니까 안타깝지만 이것은 바람이 맞는 것 같아 11번 저기요 불쌍한 쓴이 아저씨 톡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건 딱 3분까지고요 그 뒤로는 그걸 지워도 그냥 폰인 폰에서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안 지운 게 아니라 못 지운 거예요 12번 아이고 보니까 글쓰님도 지금 이게 뭔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해주길 바랬나보다 무슨 심정으로 글을 썼을지 다 보여요 정말 안타깝다 대댓글 그러니까요 보는 제가 다 화가 납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다 걸리면 그냥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뭔가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걸 따지고 있는데 주제와 상관없는 이상한 말을 막 해가지고 막 흔들어버리는 판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사람들 혼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딴에는 더 큰 불로 덮어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막 되려 더 크게 화를 내가지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대부분은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제가 맥주병 친구 있죠 허언증 친구 이 친구가 그랬어요 뭔가 잘못한 게 보록이 나면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데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걸 그냥 단순히 부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더 큰 걸 들고 와가지고 혹은 더 크게 화를 내면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쪽팔린 게 싫으니까 물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아무튼 기계면 거짓말 안 하죠 말이 안 돼요 참 쓰니 그래도 진짜 아이들 생각하고 그래서 참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꼭 증거 잡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